안녕하세요. 미술 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인 것 같은데요. 잠시나마 숨고르며 기분 전환할 만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오늘 좀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7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진행될 아트 인 더 컬러 라는 전시인데요. 제목에서 예측하실 수 있듯 색을 주제로 해와 영상 인터랙티브 아트로 구성해 놓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전시 공간을 먼저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이 전시장 입구인데요. 이번 아트 인 더 컬러전은 우리를 가상의 인물 무명이라고 설정하고 우리에게 색의 매력을 깨닫고 각자의 색깔을 찾아가게끔 이끌어주는 전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릴 때는 우리 모두 다채로운 색에 관심 같고 각자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발현하며 살아가지만 점점 세상에 익숙해질수록 무채색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전시는 입구 지냈던 우리의 색을 찾게끔 해주는 전시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입구 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피카소, 마티스, 파울클레 같은 유명 대가들이 세계대에서 각자의 생각을 남겨놓은 명언들이 좀 있을 건데요. 이 공간에 다시 지나쳐서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공간이 등장할 겁니다. 첫 번째 공간은 컬러 오브 라이프라는 테마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이석 작가님의 작품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석 작가님은 빛을 이용해서 공간을 연출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간도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소품들이 좀 놓여 있죠. 다만 그 소품 위에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투과시킴으로써 공간에 대한 이미지 혹은 익숙한 소품들에게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석 작가님의 작품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황홀경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마치 안견의 몽유 도원도를 제작하듯이 현대의 빛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일상을 환상의 꿈의 도원으로 만드는 작가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즐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지나쳐서 두 번째 공간으로 가보시면 여긴 무슨 테마인지 바로 아시겠죠? 빨강, 레드를 테마로 하는 공간이고요. 빨간색은 3원색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긴 색이기 때문에 눈에도 잘 띄고 우리에게 기운을 붙돋아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레드 테마에서 소개되는 작가는 오릿 푹스라는 작가의 작품이 좀 벽면으로 쭉 소개되어 있을 건데요. 오릿이란 작가는 팝아트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20세기 앤디 워홀식의 팝아트라고 할 수 없고요. 팝아트라는 그 색감과 이미지 표현 방식은 차용하지만 20세기의 자본주의 시대를 표방한다기보단 좀 더 일러스트적이라고 할까요? 디자인적이고 세련된 그 이미지 자체를 좀 재미있게 보여줘서 전 오히려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알렉스 카츠란 예술가의 작품도 좀 떠올랐었는데 세련되고 집에 하나쯤 걸려 있으면 우리가 진짜 기운을 얻을 법한 그런 작품을 보여주는 예술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오릿이란 작가도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하는 낙천주의자가 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작품 속에 담겨있는 에너지 넘치는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전시를 즐기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오신 공간은 그린을 테마로 하는 공간입니다. 딱 보셔도 좀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죠. 초록색 공간 이 테마에서는 아무래도 초록색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초록색을 기반으로 하는 좀 포근한 작품을 선보이는 남지은 작가님의 작품이 좀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남지은 작가님의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의자나 창 같은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좀 독특한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좀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 휴가철에도 쉽게 휴가를 떠날 수 없는 우리가 잠깐이나마 창밖에 이 시원한 풍경을 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힐링이 되어주는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밑에 직접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초록색은 강한 생명의 자연이고 마음의 휴식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방에 있는 작가님의 작품과 공간 연출을 한번 즐기면서 잠깐 숨고르기 하듯 쉬어가시는 것도 이 전시의 또 하나의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으로 또 이동을 좀 해볼까요? 자 다음 공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술가입니다. 핑크를 테마로 하는 공간인데요. 현대 디자인의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손에 꼽히는 카림라시드의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림라시드는 아무래도 익숙하실 만한 건 파리바게트에서 예전에 팔았던 그 오 생수병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신 분인데요. 좀 그런 곡선형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현대 디자인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대가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핑크색이라는 색 자체가 빨간색만큼 또 우리에게 기운을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뭔가 로맨틱하고 좀 더 포근한 감성적인 느낌을 전해주게 되죠. 사실 카림라시드가 국내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했을 때 제가 그 전시 도슨트를 맡게 돼서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좋아하시는 색이 핑크색, 은색, 하얀색, 핑크, 실버, 화이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발산하는 류의 색을 좋아하시는 작가 같아서 이렇게 전시용 작품으로 제작하시는 것도 보시면 막 되게 자유분방하고 좀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다만 이건 꼭 직접 가서 보셔야 되는 게 재료가 렌티큘러라는 재료입니다. 어릴 때 우리 그 과자 사 먹으면 따조 같은데 들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게끔 제작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봤던 따조랑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작품이라서 정말 가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살아 움직이듯 일렁이듯 보여지는 작품이니까 혹시나 현장에 방문하실 분들은 꼭 한 위치에서 보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독특한 평면 예술을 즐겨 보시는 것도 카림라시드의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간을 다시 지나서 다음 방으로 좀 이동해 보면 이 공간은 필 유어 칼러라는 테마로 메쉬 데스크라는 활동명으로 작업하는 홍콩의 작가 제인 리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언뜻 봤을 때 그 그래피티 예술의 거장인 키스 헤링이 약간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필 유어 칼라 너의 색깔을 느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현장 여기도 가셨을 때는 가운데 가보시면 직접 이렇게 색을 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 거고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벽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막 귀엽게 색을 칠하면서 직접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전시장을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쉬 데스크란 예술가도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일상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싶다. 난 그래서 예술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작가의 그 감성이 저는 이 작품들에 딱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긴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가족들, 친구, 연인과 갔을 때 마치 그 남산타워에 자물쇠를 이렇게 잠궈놓고 오는 것처럼 참여해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공간도 직접 즐겨 보시길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다시 다음방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통로로 나와 보시면 다시 전시장 입구로 나오게 될 건데요. 전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시면 전시가 더 이어지고 있을 건데요. 혹시나 감상화로 현장에 가신 분들은 다리가 불편하시면 계단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옆쪽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더불어서 이쪽에도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아틀리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직접 그림 그리고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요. 2층에 올라오시면 전시를 좀 더 이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층에서 처음 만나볼 공간은 파랑을 테마로 하는 공간입니다. 파랑은 빨간 만큼이나 좀 채도 높고 강렬한 색이지만 반대로 약간 차분한 느낌의 이미지 때문에 심리치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우울증 회복에도 효과가 있는 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추상의 아버지라고 소개되는 칸딘스키는 파랑은 정신적인 색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이번 블루 테마에서 볼 수 있는 예술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소개되는 머레이 크랩의 작품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 가셨을 때는 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쪽에 영상 작품도 보실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이번에 같이 소개되는 작품은 벽면에 쭉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것은 파란색이 아니다 라는 작품 시리즈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파란색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파란색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좀 우리가 감상해 볼 수 있게 작품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이것은 파란색이 아니다 써 있으니까 왠지 떠오르는 예술가 없으신가요? 초현실주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 있었던 이미지의 반역 이란 작품이 왠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작품에 대한 오마주나 혹은 패러디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색깔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언어적으로 규정 지어놓은 약속일 뿐이지 우리 각자가 보는 파란색의 기준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죠.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해주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또 방을 좀 이동해 보면 다음 방에서는 컬러 오브 이모션이라고 해서 색에 담겨 있는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는 러시아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마리 무라부스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일상이 작품으로 그려진 모습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언뜻 보셨을 때는 뭔가 수채화나 과슈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도 놀랐는데 이 작가는 전부 다 100% 디지털 작업으로 예술을 한답니다. 훨씬 좀 손맛이 살아있는 형태의 일러스트 작품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는 사실 예술의 범주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꼭 순수미술처럼 철학적이거나 시대정신을 담아낸다고 그것만이 좋은 예술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오히려 좀 편안하지만 우리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일상의 것들을 표현하는 이런 일러스트 작품도 오히려 부담 없이 즐기기엔 더 좋은 것 같아서요.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영상과 함께 같이 즐겨주시면 좀 더 깊게 작품을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공간을 하나 더 이동해 보시면 이번에는 컬러 오브 사운드라는 테마로 음악과 미술이 조화되어 있는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공간은 대만의 일러스트레이터인 신디움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인터랙티브 아트 공간으로 소개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금 중앙에 여러 악기들이 놓여 있죠. 현장에 가셨을 때는 이 악기를 직접 연주해 주시면 여기에 반응해서 앞에 이 화면에 색감들이 채워지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런 음향 연주를 통해서 미술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현대의 기술력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미술과 음악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역시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법하죠. 정말 가족들하고 가기에 참 피서철에 잘 꾸며진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전시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여러분도 꼭 가서 직접 음악으로 미술을 완성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공간은 이제 노랑을 테마로 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거의 전시 끝 지점에 다 오신 건데요. 이 공간에는 오리여인 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보셔도 마치 아이가 그린 것처럼 굉장히 좀 순수하고 맑은 그림이라고 할까요.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 좋아지는 테마의 작품을 사실 SNS에도 굉장히 많이 선보여 주셔서 나의 집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게끔 많은 이들과 예술을 공감하고 있는 예술가가 또 이 오리여인 이란 작가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간에 직접 작품과 더불어 역시나 아이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공간까지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 좀 더 다채롭고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이 공간도 노랑이라는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 노랑도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색으로 많이 소개되죠. 비타민 색깔로도 많이 우리가 인지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운을 한번 쭉 얻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이동을 해서 색깔들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는 나트륨 램프가 켜져 있어서 글씨가 안 써 있으면은 사실 다 색 구분하기 어렵게 비슷한 색깔로 보이게끔 공간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 가셨을 때 빛이 바뀌었을 때 백열등으로 바뀌었을 때 한번 공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는 색깔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결국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즐기는 그 색 그리고 그 다양한 색의 감정이라는 것 자체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고 그 색을 나는 삶 속에서 유심히 한 번쯤 감찰하고 그 맑은 날씨 속에서 이 색의 아름다움과 감성들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거 직접 챙겨 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하나 좀 딱 이렇게 챙기셔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색이 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면서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호기심 넘치게 마치 아이의 눈으로 즐겨 보길 전시가 좀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색이라는 것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감정과 나의 색 취향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색을 즐기고 있었는가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떠올려 보게 해주는 전시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시는 9월 1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실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전시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준비한 전시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